BDI는 경기도 화성시 8탄면에 위치한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BDI는 2021년 9월 1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1.81% 상승한 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18일 대비 약 29.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11월 19일 1만 5,4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8월 19일 1,67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27일 2,621만 건 가장 많았으며, 2021년 4월 6일 22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BDI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54.9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8월 24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9월 14일 가장 많은 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57%에서 약 0.1%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3월 15일 약 0.9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31일 약 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64억 9,859만이며, 2015년 932억 대비 약 110.8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92억 7,012만 원으로, 2015년 108억 대비 약 마이너스 738.4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35.25%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930억 6,159만 원으로, 2015년 82억 대비 약 마이너스 1,231.3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7.36%입니다. BDI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0.75배이며, 지난 2017년 15.19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04.9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01배, 코스다 평균은 14.63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평균은 20.5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7.43배이며, 지난 2017년 1.72배에 비해 약 331.7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76배, 코스다 평균은 4.76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평균은 2.49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52.02%, ROA는 마이너스 992.8%입니다. BDI의 시가 총액은 696억 6,5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2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18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37위입니다. 매출액은 1,964억 9,8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4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86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92억 7,01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0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30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4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930억 6,15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9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29위,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기준 42위입니다. 지난 4년간 BDI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11월에 3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8월에 마이너스 42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감사합니다.